팽디의 1칭! 자리를 비운 베디에게 1칭 부탁드립니다. 성재야! 보고 싶다. 오지 마라! 이야, 훌륭하네요. 제가 진행하는 거 아까 잠깐 봤나요? 네. 제가 영상을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요. 진짜 한 5분보다 껐어요. 아, 뭘 봤나요? 그... 아, 뭐였지? 생각도 안 나네. 아까 봤는데. 누구랑 하는 거? 윤탈진 아나운서님이랑 하는 거 봤어요. 그건 말이죠. 제가 할 말이 있어요. 한 번은 언제 껐다가 언제 넘어가다가 잘 모르겠어요. 아, 네. 좀 더 생각보다 괜찮구나. 알겠습니다. 떨떨려하네요. 첫 코너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? 자, 어떤 코너인가요, 소혜씨? 바로 팽디의 1칭! 사실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오늘 부탁드린 1칭은 자리를 비운 베디에게 몸 건강히 귀국하라는 1칭 부탁드립니다. 팽디의 1칭! 한 번 들어볼까요? 네. 팽디의 1칭! 성재야! 오래오래 해라. 아, 보고 싶다. 아, 끝난 건가요? 하하하하 아니, 어떻게, 베라보니께 어떻게 강력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약간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본다면은 장거리 연애하는 연예인에게 보내는 게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열심히 해라, 보고 싶다. 약간. 아니,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. 아, 빨리 와서. 네. 여기에 지금 콩디 짝 나니까 아, 아니. 빨리 와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달라? 아니에요. 왜 이렇게 서운해 하세요. A형이세요? 아 A형이예요. 아 이것만 해봐. 좀 더 세게 한 번. 아 세게요? 좀 더 세게. 좀만 더 세게. 아 뭐라고 하지?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시 가겠습니다. 방송 살려야 돼요. 아니. 팽디의 여유침. 성재야. 너마다 콩진어가 났다. 오지 마라. 야 훌륭하네요. 훌륭합니다 여러분. 앞에 거 그냥 아예 편집해버리고 이걸로 바로 가면 깔끔할 것 같네요. 자 이런 조언을 침. 속보. 배성재 한국행 티켓 구매라고 지금.